1976년생인 그런 엘리트 판사 한 분이 세상을 떠났네요. 참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죽음을 대하는 것이 무겁습니다. 이 엘리트 판사가 보니까 아버님이 사법고시 4회에 이렇게 합격이 될 정도니까 굉장히 유복하게 컸을 것 같아요. 이제 프로필을 보니까 현대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아주 그냥 엘리트 아주 그냥 부모한테는 전혀 이렇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정말 착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47살인데 과로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강상욱 판사입니다.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강상욱 판사가 이게 2011년 기사거든요. 이 당시에 35세 아주 과묵하게 생기신 분이네요. 이 서울 변호사에 비해서 정한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받으신 분이 두 분이 나오셨는데 그 당시에 최기상 판사하고 그 다음에 강상욱 판사 12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사람의 그런 태도나 이런 것은 별로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착실한 분이 저녁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네요. 근무지에서. 사건을 남겨주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착실하게 이렇게 사건을 처리했던 그런 판사분이신데 저녁에 식사하고 간단하게 운동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밀린 업무를 마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컴퓨터가 계속 켜져있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대부분 군의 탁구장에서 운동을 한 후 다시 고급에 있는 사무실로 돌아와 밤늦게까지를 했다. 연구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아주 뭐 그냥 그야말로 참 제가 볼 때는 유복한 집에서 낳아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네요. 11일도 강판사는 저녁 식사 후에 대부분 군에서 운동을 하고 사무실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어서 컴퓨터는 캐논 상태고 저녁 7시 30분쯤에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 상태가 됐고 현장에 있던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침폐소생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일을 참 많이 하시던 그런 분이셨네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하는 것은 제가 이제 한참 글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고된 일이거든요. 책을 쓰는 것이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이 판사들의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볼 기회가 조금 헌했죠. 그때마다 야 이거 검찰이나 검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나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늘 쓰는 글이지만 이 판결문을 몇백 쪽씩 이렇게 사건마다 써야 되면은 야 이리 어마어마하게 고되겠구나. 글을 쓰는 것이 그냥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정도의 노동강도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래 앉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글을 써야 되죠. 그리고 판결문 자체가 원고하고 피고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하나하나가 이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소송 사건이 많아가지고 이 법관 1인당 처리해야 될 그런 업무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게 주요국의 법관 업무량 비교를 보게 되면은 2019년도인데 한국이 법관 1명당 1년에 처리해야 될 사건이 464건이고 독일이 89건이고 일본이 151건이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그만큼 소송이 많은 사이란 거죠. 이걸 다 처리해야 되고 법관 수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은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과로사가 과로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참 보면은 대부분 아마 직종군으로 해가지고 그런 예방의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평균 수명을 이렇게 구해보게 되면 판사나 검사들이 아마 수명이 좀 짧을 같아요. 특히 판사들 수명이 좀 짧지 않겠느냐. 그만큼 고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한참 이제 활동할 때 책을 많이 펴낸 사람으로서 평소에 판결문이나 공소장 같은 거를 보고 얼마나 이렇게 이런 거를 쓰려면 힘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법원에 대한 불만도 많고 검찰에 대한 불만도 많지만 참 고된 직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